정승 딸의 신랑감 고르기 옛날 옛적에 박덩승이 살았는데 이 집에는 아들 하나 없이 외동딸 하나뿐이었습니다. 박덩승은 금이야 우기야 하고 정성과 딸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와 나이가 들어 시집 보낼 때가 됐는데 정승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하고 그날부터 사위감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다가 몇 달이 지나서 어느 곳에 있는 서당을 발견했습니다. 그 앞을 서성거리다 보니 참 똑똑한 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훈장이 하나를 물으면 열을 대답하고 책 이름만 대면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줄줄 외는 것이었습니다. 글도 얼마나 잘 짓는지 운만 떼면 바로 열두구를 지어냈습니다. 어딜 가도 저만한 사위감을 구하기는 힘들겠구나 하며 그 총각집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충청도에 사는 박정승입니다. 댁의 아들이 마음에 들어 사위를 삼고 싶은데 어떠시오? 그 집도 정승댁 딸을 며느리로 받으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인지라 승낙을 했습니다. 사주를 써주고 날까지 받아 그날의 홀리를 치르러 오라고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막에서 하룻밤 묵으려고 방을 잡아 쉬고 있는데 왼 총각이 그 방에 묵으러 들어왔습니다. 그날 따라 손님이 많아 방이 부족하자 정승과 총각이 함께 써야 했습니다. 저녁 밥상이 들어오는데 손님이 많아 수저가 부족했습니다. 총각이 나가 장작더미에서 나무를 가져오더니 칼로 수저를 뚝딱 만들고 잘 다듬어서 방에 가져왔습니다. 총각을 보아하니 손재주가 보통이 아닌 듯 했습니다. 정승이 총각의 꼼꼼한 손재주에 탄복하며 미리 약속한 것을 깜빡 잊고 그 총각한테 사위가 되어 달라고 청혼을 해버렸습니다. 나는 충청도에 사는 박정승인데 내 사위가 되는 것이 어떤가? 하니 총각도 마다하지 않아서 바로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뻔 총각이 혼례를 치르기로 약속한 그날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 후 길을 떠나 집으로 오는데 길가 논에서 어떤 총각이 모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를 어찌나 빨리 심는지 한마지기 논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심었습니다. 그런 다음 걸음 주고 김매는 것이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농사가 천하의 근본인데 농사를 저리 잘 지으니 저보다 나은 사위감이 또 있겠는가? 하며 정승이 총각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충청도에 사는 박정승인데 내 사위가 되지 않겠나? 하니 총각은 생각할 틈도 없이 그러겠다고 말했고 혼사일을 정하고 그날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결국 한날 1시에 새 총각이 신랑으로 오기로 되었습니다. 정승이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딸 하나의 신랑이 셋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참 큰일이라며 끙끙 알고 있으니까 딸이 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해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마시고 저에게 맡기세요. 그리하여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처녀가 기다리고 있으니 신랑 3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때 처녀가 인사를 하고 하는 말이 신랑이 셋이나 되니 제가 이 중 한 분을 고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느 분을 골라야 할지 알 수 없으니 3년 동안 무슨 제주든지 한 가지씩 배워 오십시오. 세 명 중 가장 좋은 제주를 배워 오신 분께 시집을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새 총각은 각기 흩어져서 제주를 배우러 떠났습니다. 그 후 3년이 흘러 글재주 좋은 총각은 책 읽는 제주를 이용해서 추역을 많이 읽고 점치는 제주를 배웠습니다. 추역을 환히 꾀니 점괴가 척척 맞아 떨어졌습니다. 한치 앞에 일이나 10년 후에 일이나 한 번 점을 지면 척척 알아맞추었습니다. 이만하면 날 이길 자가 없겠지. 하며 처녀 집으로 갔습니다. 한편 손재주 좋은 총각은 그동안 목마를 만들었습니다. 이 목마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목마에 올라타 이략하고 외치면 하늘을 아는 듯 손살같이 달렸습니다. 누가 나의 손재주를 따라오겠어. 하며 두 번째 총각도 처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농사를 잘 짓는 총각은 그동안 인삼 농사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3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 인삼을 재배하고 가장 크고 실한 인삼 한 부리를 가지고 처녀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3명의 총각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점을 잘 치는 총각이 처녀의 점을 쳐보았습니다. 정말 큰일 났네. 뭐가 큰일이냐. 처녀가 병이 들어 다 죽어가고 있다. 그럼 내 목마를 타고 어서 날아가야겠구먼. 셋이 목마를 타고 날아가니 눈 깜짝할 사이에 처녀 집에 도착되었습니다. 가보니 처녀가 정신을 잃고 누워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인삼을 가져온 총각이 안주머니 에서 인삼을 꺼내어 그걸 갈아서 처녀에게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처녀가 정신을 차리며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처녀를 살려놓고 보니 이제는 누구에게 시집을 가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점 잘 치는 총각이 점을 못 잤으면 죽는 것도 몰랐을 것이요. 목마를 만든 총각이 없었다면 빨리 날아올 수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빨리 오지 못했다면 처녀는 이미 죽었을 것이었습니다. 또 인삼을 가져온 총각이 없었다면 빨리 온들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하니 세 사람 모두가 나름대로 좋은 재주를 가졌고 누가 처녀를 살리는데 봄이 더 컸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새 신랑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 중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처녀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새 신랑에게 차례로 물었습니다. 점 치는 서방님은 점을 쳐서 재주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목마를 만든 서방님은 목마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인삼을 가져온 서방님은 인삼이 없어졌나요? 그렇소. 처녀는 미소를 띄며 말하였습니다. 두 분은 저 때문에 잃은 것이 없지만 한 분은 저를 살리느라고 귀한 인삼을 잃었으니 마땅히 이분께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총각은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삼농사를 지은 신랑이 색시에게 장가를 되게 되었답니다. 옛날 옛적 어떤 시골의 한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어찌나 가난했던지 옷 하나 해 입을 돈도 없어서 소금자루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소금자루로 옷을 해 입으니 조금만 눅눅해도 옷이 축축 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손자를 등에 업었는데 손자가 오줌을 싸니까 옷이 그만 축 늘어졌습니다. 에고 오늘은 비가 오려나 옷이 다 늘어지는 걸 보니 틀림없이 비가 오겠어. 마침 날이 가물어서 온나라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석 달 넘게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도 망한 판국이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벼스라치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후 잠시 뒤 비가 정말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 넘어 오래간만에 내린 뒤에 모두 반가워했습니다. 벼스라치가 임금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하 오늘 비가 온다는 걸 용하게도 알아맞힌 할멈을 만났습니다. 그래 그 할멈을 당장 데려오나 마침 그때 임금이 귀한 도장을 잃어버려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 할멈이는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있었는데 대골 사람들이 가마를 한 채 가지고 왔습니다. 할멈 어서 가마에 타시오. 왜 그러시오. 임금님이 귀한 도장을 잃어버렸으니 찾아주시오. 비 올 것도 알아맞혔는데 도장이 있는 장소도 알아낼 것 아니오. 저희에게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 건 임금님께 말하고 어서 가마에나 올라타시오. 가마에 올라타고 가는데 가면서 생각해보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에게 도장을 찾아내라고 끌고 가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임금님 명을 어겼다가는 무사하지 못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구먼. 그런데 나무 가마가 어찌나 소리가 요란한지 이리저리 흔들릴 때마다 짙짓끼룩하며 소리를 냈습니다. 짙짓인지 삐걱인지 죽을 날도 며칠 안 남았구먼. 그러자 잘 가던 가마가 딱 멈추더니 벼슬아치 두 명이 할머니께 다가와 넙쪽 엎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 두벼슬아치 별명이 찍찍이 삐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귀신같이 잘 마친다는 할멈을 태우고 가느라 두벼슬아치가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별명까지 알고 죽는다는 예언을 하니 간이 콩알만해져서 그만 실토를 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렌은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할멈 내 도장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말하시오. 찾으면 내 큰 상을 내리겠거니와 만약 못 찾으면 죽을 것이니라. 예 장독대 뒤 땅 속에 묻어져 있습니다. 장독대 뒤 땅 밑을 파보니 역시나 도장이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말해보시오. 범인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두벼슬아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하여 할머니는 임금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고 그 후로는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답니다. 범인은 다인이 위치적인 첫 상을 받았다. 범인은 될 거였다. 범인은 또한 전환 환자들에게 더욱 нагрев하게 신청했던 것입니다.